그 현양 전화 안으로 왔어? 아니 현양이 나신들의 전화올 일이 무슨 일이 있선 또 현양 현양 또 갈매기 다방이형 또 각실 여권호함수 가기 현양 말 만 고라 가면 그건 대화지지 마라 이시라 나신들 미신 볼일이 있선 역불 전화 이어가면 미신 전화 통화 이어가면 할일이 있선 아이가 미신 메뉴로나 개발로 자나 미신걸로나 만들자나는디 그걸 육지 따위라도 난 맹길줄 모르난 인혁한테 요거 맹기는 법으로서 배와복하현 나가 전화를 해냈쇼 미신 것도 배와주곡말고 컬거게 요새 신식아애들 처음 미신거 어제만하면 전화기들랑 미신 초컥에 초자보고커면 그들 다 나온다네 인기기 이시건 나신들을 들어본먹말먹 마를나믹 배다착 배다착 실제로 그거 신 밥으로행 이사람은 옛날 맹글던 것 그거를 이사룸아 가야 내가 아나 걔랑 그걸로서 괴물이 순덕이여만지 전화를 해보라 나가 견 고라쥬 요걸 메뉴에 오나 담으라 견 어믄 우리 닮은 사람들로믄 출출할 때 좋을꺼야 걔는 아방 없이 갈매기 다방 영업부장의 임수감이사 이젠 메뉴 개발라는거 사람이 뭐 말을 하믄 동네마을일 그 개발라는거 나 참석 허용 개발위원회 활동이나 어쥬 초막하라 그 다방이 하잔 그 현양냄 메뉴 개발라는 그 개발에도 참석과정은 아방 영업부장은 이뿌나 영업부장 그 나같이 엘먼저 꺼낸게 아니고 이사룸아 웅걸이 형이 어떤거다 야 그거 시원히 그거 혼자 먹으시면 좋겨 우리 마을말끌 때 그거 나온거지 무슨 말을 하믄 영업부장님이 무슨 개발까지 남아가믄 거창허기시리 아니 가네가 그게 그거 알고적어믄 가네가랑 어디 분영회장신들이 전활허나 영어영 들어보민되쥬 나가양 안이바도 기름미 닭 기려점수다게 무슨 기름미 이리말이요 하자 아니고 미치고 연날 먹어 난 전통음료로 연 요새 아이들 사 요구르트 요구르트 어멍 미친 숟가락으로 거래먹는 요구르트 먹으멍 헤임쥬만은 연날 사기에 제주사람들은 참 이걸로 헤임 그 다들 그 건강 생각허멍 먹을 수가 많은 그때 사 의신한들 헤임 먹었쥬만은 형의 영아방이 역살 그대 아장 다 닦아노난 가이미가 이걸 신걸 닦았단말이여 미친 말을 넘은 대활 아란 서뭇 이걸 메뉴에 놔보진 하는거죠 어 참거 육지서 온 아이들이 이걸 어땅하란게 아기라 말 굿짜림나 말 굿그룹 비어버리지마라 웅거리형허고 나오고 아장 장기를 주단이사로마 어이거 시원히 그 고노 한잔 먹으심 좋게 툴리가 말말끗 혀단문학경 나왔땐 고탕받음이신 뭐 개발이 염시 거 염시 개난 그대하장 그말구멍 개난 각신신들의 그런 현양신디 이걸 맹기는걸 고립해주렌 그 말이 어디로 나옵디각이야 아 방금 어 나가 고 신 말을 하면 그 이사름아 웅거리석이 그 음석은 저 순대겨멍이 우리동에서 1등이여 아이고 추구리지 맙석이 나가보란나 각신 긍을 떼나 추구리형 일만 쉽게 먹지 못해 인께 그자 그 젊은 아이들 이사름아 타양에왕 뭐겅 사람 욱해놈은 그 영 배우 욱해놈은 영 혼자 고리켜주진 못할망정 탁 대화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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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갈매기 다방 현양 생각하는 거 어 10분지 1만이라도 각실 그 생각을 하이봅서 그 말을 하면은 그시록 대화지게 듣질 말래느니깐 아니 뭐 그 아지방도 웅거리 아지방도 그 아니반 어 전 파마도 잘나오보이은 섬은 난 그자 스타일 좋테니 형 그자 고 땅본 난 그 아지방도 원 걔만 말 잘거라 그디 들어 아장 장기 두멍 바둑 두멍 어디 마을회관이나 어디 리사무소도 다 다 공유형 장기 두개 헤어놓고 그디디 사람아 우리 어중띠형 가질 못한단 말이야 가믄 우린 완전히 미신자 어디 뽀이로 생각하니 물건에 오라느고 적성만 속에 어디 미신게 그것아 경로당해죽이 어디 사무실이나도 여기서 커피여 차여 다 헤어놨두 그디디 난강 그자 그 갈매기 다방 들어왔자듬서 간에 메뉴 개발하는 거 고장 아방 신경삼짜냈는디 나 양 이거 간에 신디미신 전수하고 말 능력도 안이 됨쯔만은 나 헤어죽우정도 안이오다 여기 어중띠형 가질 못한단 말이야 가믄 우린 완전히 미신자 어디 뽀이로 생각하니 물건에 오라느고 적성만 속에 어디 미신게 그것아 경로당해죽이 어디 사무실이나도 여기서 커피여 차여 다 헤어놨두 그디디 난강 그자 그 갈매기 다방 들어왔자듬서 간에 메뉴 개발하는 거 고장 아방 신경삼짜냈는디 나 양 이거 간에 신디미신 전수하고 말 능력도 안이 됨쯔만은 나 헤어죽우정도 안이오다 여기 아방 입상골란 이 사람아 모심을 그치로 목실게 먹으면 안되는거여 미신 몹실하게 사람이 그 똘 닮은 아이들 멍살아보기 아이고 아방이나 아방 똘놀석이 난 뭐 똘 순댁이믄 말도 난 똘 넣어서도 좋아 진짜라 미신 말을 하면 뒨대가리 벗어지게시리 진짜라 뒨대가리나마 나 바티 갔다 오고 일 갔다 왕 탁 지친 각시신더래 미신 거 요거 맹기랑 혼잔 참 가당 줄 생각은 아니여고 일만 시기진 하지 말고 이거 양 참 어떤 형 누르기나 놓고 그 형 해놓으면 참 돌코르모당 이것도 하영 먹어 이거 양 반려된 거 잘못 먹으면 히어떡협입니다 긍이 형 나가 이걸 잘 맹기랑 연날부터 동네 1, 2시민 다 나가 맹긴 걸로 잔치여고 참 큰일들 이쯔만은 이젠 나도 연령이 되었로 난 연날만이 맹기라 점수가 긍이 형 제주전통 향토보존음식회에 거기 양용진 신들의 전나형 현량형 역겁읍속에 남원 이거 배워주지도 못허쿠다 나가 왜 용진이 형 형 현장을 말을 하믄 그 만만한 지 유수함까지 겨우 이사름아 웅거리형 말그런데 잘 고라 생각해 지난번에 삼십신사탱고라면 일룰룰로 전화가 한 오십통값으로 떠냈잖아 이사름아 아이고 그 아줌만 그런거 아닌 맛인데 요새 어떤 게 더 크게 갈매기들만 출입이 조잠쩌 아 왜 똥이선김맘 아 왜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